복불 아 왼쪽으로 움직이면 죽겠다 그냥 여기서 그냥 봐야지 이런데 갑자기 헤드 맡길러 어 저기 봤나 이랬다 순간 어 난 안 보이는데 이랬는데 갑자기 뒤통수 갑자기 트위치 화면이 쫙 뒤나오네 뭐지? 아 아까 전에 복수가 지금 이루어질 줄이야 오늘 트윙길을 세 번 한 것 같은데 오늘 트윙길 제일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역사건 진짜 러스트에서도 이렇게까지 트윙길 많이 본 적 없어요 그 배신의 그 러스트에서도 하필 나와도 꼭 이런 장소가 나오나 진짜 블리스 죽였습니다 깜짝할 뻔했다 왜요? 누가 막 막아야 어? 본인이 설치하고 본인이 부수면 어떻게 해 아이 뭐 부숴도 돼 아 나와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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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스푼길 여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요기에 딥퓨저 어디갔지? 왼쪽 왼쪽 디퓨저 여기있어요 뭐야? 핵스죠? 솔직하게 말씀해봐도 돼요? 아니야 안보이는데? 내려간거 아니? 여러분 저에게 에이스의 기회를 주십쇼 야 당장 잡아라 빨리 가야지 아 누구야? 방금 말하자 여봐요? 죽이진 말고 이 형님이 피곤이 좀 쩌는 분이라서 맞냐? 어? 리얼사치 이랬어? 어이오이오이오 이쪽편 발검 소리 들렸어 밖에 봐줄게요 머리 위 조심요 뭐지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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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혼들아 함려고 알겠다 함들아 있어요 거기? 얘기 쐈는데? 이쪽 방향에 어딘가 있거든 어디야 아 아 저기 아래에 있어 아래 아이 그거 왜잡아 나 거의 다 때려잡았는데 야아 옆에서 내 존나 쏘고있는데 부상에다가 사살 지어뒀어